올해도 찾아왔네 종각 뱃사공 네 본의 아니게 소 뒷걸음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뉴스가 딱 모이는 곳이 1시 중심인데요 1시 2분에 시사 뱃사공이 가장 핫한 뉴스 뱃사공 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핫한 뉴스부터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소식 알려주시죠 첫 소식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신영빈관 건립 추진 이야기입니다 15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외빈 접균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으로 신설부지에 대한 예산안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능을 하던 시설이 청와대 영빈관인데 청와대 영빈관을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 시설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신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장 큰 상징적 건물 사실 그게 영빈관인데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이 돼 있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에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는데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신설 이유를 접었습니다 878억 9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새로 짓겠다라는 건데 야당은 당연히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영빈관 새로 짓겠다가 과거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통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김 여사가 당시에 윤 대통령 대선 운동 당시에 이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 독립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통화 도중에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7시간 녹취래서 아주 화제가 됐던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 기자가 말하길 본인이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 묻는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말이죠 네 기자가 물었더니 김 여사가 당시 녹취에서 옮길 거다라고 답한 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옮길 거예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김 여사가 다시 한번 재차 응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화제가 되면서 이게 또 무속 논란으로 번져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게 그전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여러 문제 뭐 nsc부터 여러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영빈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또 짓나요 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용산공원이 반환이 되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행사 등에 쓸 수도 있다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취임식 만찬의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지 않고 신라호텔에 있는 같은 이름의 영빈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네요 네 박홍군 원내대표는 오늘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원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이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영빈관을 짓는 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만 명에게 천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박홍군 원내대표가 개탄스럽다고 한 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하면서 태양광 비리 관련 언급하면서 개탄스럽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반사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일본 정상 만나기로 돼 있나요? 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제 안보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이네요 네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로 2년 9개월 만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국의 대통령 또 총리가 바뀐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물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호미호 총리가 앞서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공식 양자회담에는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지난 5월 21일 날 했었고요 네 또 역시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잠깐 스치긴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좀 강조한 이번 정부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진행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이런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번에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흔쾌히 합의는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뒤에는 뭐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보상에 대한 문제 철회에 대한 문제 한일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죠 네 이번 순방 일정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부터 시작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런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찰스 3세 주자 리셉션에 참석해서 신임 국왕을 위로할 예정이고요 웨스트 민스터홀 여왕 시신이 안치된 곳에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어서 유엔총회로 건너가고 앞서 말한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연설도 계획돼 있죠 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반 토의 첫날인 이제 20일에 열 번째 순서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참석한다는 일정이 두 가지 일정 중에 하나로 공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교류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캐나다도 방문하는데 캐나다 방문의 목적은 뭔가요? 네 캐나다는 이제 23일에 오타와를 방문을 해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제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또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캐나다의 지원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정치권 상황 조금 복잡한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해왔던 했던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분류되고 있는 권리당원들 제명됐다고요? 네 이게 채널A 단독 보도로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요 자신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인 문파라고 밝힌 민주당 권리당원 A씨가 이제 SNS에 공개했습니다 경남도당 윤리심판원 명의의 징계 결정문 통지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보면은 중앙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쓴 글 내용이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의 낙선 즉 이재명 후보겠죠 낙선을 야기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로 판단한다 이러면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분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인증했나 보죠 네 친문 성향의 B씨 역시 SNS에 관련 통지서를 인증을 했고요 또 친문 성향의 당원 커뮤니티에는 나도 제명당했다는 인증글들이 일주일 사이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당에서만 5명 이상이 대선 당시 해당 행위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만약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당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단명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느니 윤석열 후보를 찍어라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하네요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강성 친문 당원을 속과내고 지지층으로 당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놨는데 당원 게시판에 쓴 글이 해당 행위로 판단돼 제명 조치한 것이라며 특정 개파를 향한 색출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당 차원에서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낙선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 같고요 친문이 아니라 반명이라고 봐야 되냐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분류나 당에서 또 규정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취임 첫날로 돌아가보면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고 며칠 전에도 봉하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어요 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당무 파악에 바쁜 취임 첫날부터 양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거는 그만큼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친문계를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통합하는 제스처였는데 이번 제명 이슈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말 안타깝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YT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보도하고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스토킹이 결국은 강력범죄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 신당역 보복살인 보복살인 굉장히 형량이 더 높죠 계획범죄라고 알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죠 전모 씨가 지난 14일 저녁 피해자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직위 해제 상태인데 회사 내부방에 접속해서 배치표를 보고 근무지를 알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근처에서 기다렸고 A 씨가 순찰을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했고 또 범행 당시에는 일회용 미생물을 썼는데 이게 머리카락 노출을 방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두 번 힘들 수 있는데 입사 동기인 건 확인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롭힘 스토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A 씨를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는데 피의자 전 씨가 결국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전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당시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아서 재차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범행 다음 날인 그러니까 어제죠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하루 전날 14일에 A 씨가 살해된 겁니다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이 왜 이런 내막 맥락을 알면 구속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딱 그 피해자의 보호기간이 끝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하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이번 보도에 대해 충격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됐고 또 시행됐습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를 더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찰은 일단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구속될 경우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인데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복살인이 살인보다 더 무거운 중재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서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가족들의 마음 또 피해자의 고통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있네요 추모 공간에 보면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요 포스트잇으로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의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여성의원들이 추모하는 목념을 진행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강력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책임진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론서였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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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